영웅은 난세를 부르고 난세는 영웅을 탄생시킬지니 역사는 끊임없이 구르는 수레바퀴와도 같은 것이다. 어쨌든 세월은 유수처럼 흐르고 또 흐른다. 난세의 영웅과 더불어 태풍의 시대를 창조하는 효웅들로 인해 역사의 수레바퀴는 오늘도 굴러간다. 걸룡 10년. 무림사상 보기 드문 강호사가가 나타나 희대의 사서인 강호혈사록을 작성했으니 세인들은 그를 활사관인 구양중백이라 불렀다. 명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는 무림사상 처음으로 강호사서를 작성한 살아있는 사록이었다.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강호혈사록에는 당대의 기라성 같은 무인들의 이야기와 강호흥망사가 생생하게 기록되어 후인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다.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그가 남긴 강호혈사록 제39장으로부터 시작된다. 강호에서 태어나 강호에서 늙은 한 노강호인 그는 만년에 낙향하여 손자의 재롱을 유일한 낙으로 삼아 여생을 즐기고 있다. 서리처럼 흰 백발에 수연만 보아도 그의 나이가 지긋함을 알 수 있으리라. 어린 손자의 뛰노는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인 양 깊은 주름살이 새겨져 있다. 그의 모습은 여느 노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당당한 풍채나 유난히 빛나는 눈은 그가 젊었을 적에는 보통 인물이 아니었음을 짐작해 한다. 그러나 지금은 손자의 재롱을 보며 너털 웃음을 짓는 나이가 되어버렸다. 그날 또 손자 녀석이 무릎에 걸터 앉아 재롱을 피우며 재촉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네. 빨리요. 손자는 그의 수염을 잡아당기며 옛날 이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라대었다. 노인은 아이의 행동이 마냥 귀여운 등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면서 말했다. 허허 녀석. 그렇지 않아도 이 할애비가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를 해주려던 참이었다. 아주 오래 전에 일이었단다. 그는 비밀의 막을 여는 듯 조심스럽게 말 문을 연다. 아득히 오랜 옛날 무림이란 세계가 생성할 무렵부터 선과 악은 그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단다. 광명을 조다하고 애를 쫓으며 천도를 따르려는 사람들은 정도를 추구했으며 반대로 암흑을 좋아하고 어둠의 그늘에서 이 기심과 욕망 야심을 위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사람들 그들은 마두를 추구했지. 그리에서 그때부터 세상은 둘로 나뉘어졌단다. 노인의 얘기에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지금도 그때처럼 세상이 둘인가요? 나쁜 사람들하고 좋은 사람들하고 아이의 천진한 표정의 노인은 빙글에 웃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단다. 그러나 지금은 그보다 더욱 복잡해졌다고 할 수 있단다. 세상은 둘이 아니라 셋 넷으로 갈라졌단다. 하지만 근원은 바로 그 두 갈래에서 출발했다고 할 수 있단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세상은 흙과 백에서 출발했단다. 그 중에서 만사만악망검의 총체인 악마천부 또는 마교라 불리우는 집단을 이룬 암흑의 무리들에 의해 뚜렷한 명함을 이루게 되었단다. 마교여? 할아버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가요? 아이는 눈빛을 반짝이며 할아버지의 수염을 잡아당겼다. 허허 인간의 마음속에는 누구나 성과 악의 두 가지 마음이 있단다. 단지 그 중 어느 것을 택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이지. 마교의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그 길을 택한 거란다. 그럼 좋은 사람들은요? 그들은 애당초 정토 위에 선 자들이라 그만큼 자부심도 강했지. 그렇지만 결국 그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한 번도 뭉친 적이 없단다. 만약 그들이 힘을 하나로 뭉쳤다면 무림의 사정은 달라졌을 게야. 마교의 힘이 아무리 강하다 해도 정의를 이길 수는 없기 때문이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가 의문이 생긴 듯 할아버지를 쳐다보았다. 그런데 왜 뭉치지 못했을까요? 허허 그건 이 할아비도 모른단다. 단지 자부심과 자파의 명예 따위가 이유라고나 할까. 아무튼 마교의 등장으로 인해 강호는 한시도 피바람 잘 날이 없었고 무림계는 하루가 멀다 하고 혈곱에 휩싸였단다. 아이의 천진한 표정 위에 한 가닥 두려움이 뒤덮였다. 한때는 마교로 인해 무림이 괴멸될 뻔한 적도 있었지. 그때의 이를 살아있는 사록이라 불리던 활사관인 구양중백이란 사람은 강호 혈사록 제사장에 이렇게 기록했단다. 하늘은 핏빛으로 물들었고 중원천지는 온통 피비린내와 시신 썩은 냄새로 진동했다. 까마귀 떼가 허공을 맴돌고 있으면 그 아래에는 반드시 시체가 산처럼 쌓여있곤 했다. 악마직업 이도래 했나니 산자는 의인이 아니이요 의인은 모두 망객으로 화했더라. 악마직업 허허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마교의 시대는 불과 50년 만에 끝이 났단다. 손자는 궁금한 표정으로 물었다. 응? 어떻게요? 사필귀정이었지. 천지가 암흑에 잠겨있었으나 갑자기 아홉 가닥의 빛이 일어나 도탄에 빠져있던 무림을 기사회생시켰단다. 아이는 앙증맞은 두 주먹을 불끈 움켜쥐었다. 좋은 사람들이 드디어 뭉쳤군요. 노인은 고개를 흔들며 탄식했다. 그랬으면 오죽 좋았겠느냐. 당시 정도는 타락할 대로 타락하여 마교의 앞잡이가 되거나 아니면 용기를 잃고 상국으로 들어가 숨는 것이 고작이었단다. 그런데 어떻게 무림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아이는 실망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기적이 일어났단다. 어느 날 갑자기 구룡 이천개로부터 현신하여 암흑무림을 구원한 것이다. 구룡. 그렇지. 아홉 마리의 용이란다. 그들은 가히 천상의 무학을 한 몸에 지녀 산을 무너뜨리고 바다를 가르는 신력을 지녔었지. 마음만 먹으면 하늘에 구름을 부르고 뇌에 힘을 쓰는가 하면 손가락으로 망근거석을 날리고 단지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언덕을 가루로 날려버리는 믿을 수 없는 능력을 가진 분들이셨단다. 와아 구룡의 무공이 그렇게 엄청났나요? 아이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이는 흥분으로 인해 양불이 사과같이 빨개졌다. 너무나 맑고 천진스러운 모습이었다. 노인은 아이를 사랑스런 눈길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살아있는 신인들 그 분들께서는 구주에서 일어나 단 3년 만에 암흑무림을 구원하고 저 공포와 전율의 마교를 이 땅에서 모란의 지옥에 유괴 가둬버렸단다. 야 정말 통쾌해요? 아이는 손뼉을 치며 큰 소리로 외쳤다. 노인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로 인해 악마 직업은 물러가고 무림의 능광명이 찾아들었단다. 이른바 백년태평시대라고 하지. 활사관인 은당시를 이렇게 기록했단다. 구룡성제는 무림의 살아있는 신화다. 중원 백도의 새로운 융성기가 그들로부터 비롯되었다. 무림인들은 구룡성제를 기념하기 위해 아미태산의 한산역에 구룡성궁을 건립하고 백도의 3만 8천 종을 헤아리는 무학비급을 비장시켜 예를 표명했다 한다. 하지만 그 진위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구룡성제의 초상 이 그려진 아홉 장의 그림만이 전설처럼 나돌았으니 이를 구룡개천완비도라 하였다. 아홉 장의 구룡비도가 모두 모이면 전설의 구룡성궁이 열린다는 신화만을 남긴 채 육구한 세월 속에 묻혀버렸도다. 아이는 흥분한 듯 물었다. 그럼 구룡비도를 얻으면 천하제일인이 되겠군요. 허허 그렇지.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늘이 점지한 자만이 가능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 후 육구한 세월이 흐르며 간간이 구룡비도가 나타나기는 했으나 그때마다 탐욕이 빚은 피보라가 일어났을 뿐 다시 전설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단다. 그럼 아직 천하제일인은 나타나지 않았겠네요. 허허 녀석 너도 천하제일인에 관심이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것은 모두 하늘의 뜻이라는 것만 명심해 두거라. 자 이제 이야긴 다음에 더 하도록 하고 이만 자도록 해라. 네 할아버지 오늘은 그만하고 내일 다시 얘기해 주셔야 해요. 다음날 또 아이는 어김없이 할아버지의 무릎에 올라탄 채 재촉했다. 어제 그 얘기 또 해줘요. 응 할아버지 허허 이 녀석 빨리요 아이쿠 알겠다 이 녀석 할아비 수염이 나만 하지 않겠다. 노인은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생각하며 기억을 더듬다 갑자기 두려운 표정을 지었다. 무림혈사록의 제24장에는 또 이런 기록이 있지. 그것은 아주 무서운 얘기란다. 그들은 인쇄에 태어나 가장 불행에 느며 저주받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보상받기 위해 천하를 혈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후 그들이 일으킨 혈겁을 심마지겁 이라 기록하려니와 이전에도 없었으며 이후에도 다시 있어서는 아니 될 공포의 겁난이었다. 심마지겁 노인의 얘기를 듣는 동안 아이는 어느덧 무릎을 벤 채 잠이 들고 말았다. 허허 녀석 이야기해달라고 졸라대더니 몹시 고단했던 모양이로구나. 그는 잠든 아이가 깰세라 조심스레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러면서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만이라도 아이가 잠든 건 차라리 다행스런 일이었다.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었으니 말이다. 심마지겁 심마가 일으킨 혈겁은 강호혈사록을 온통 붉게 물들였을 뿐 덜어 마교가 일으킨 악마직업 이래 가장 저주스런 사건으로 기록된 사건이었다. 십인의 개세혈마 그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저주받고 능멸받고 천대받던 시절이 존재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한을 무림에 돌렸고 그로 인해 무림은 피바다가 되고 말았다. 심마혈겁 30년 30년의 피의 세월을 아무도 막지 못했다. 그들의 무공이 인간의 한계를 초월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혈세를 저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 후 그들이 호련히 실종된 사실은 하나의 불가사에의 다름 아니었다. 만일 그들이 십년만 더 무림을 혈세했더라면 무림은 그 막을 내려야 했을 것이다. 절대 불폐할 것만 같았던 그들은 호련히 강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그들이 왜 무엇 때문에 사라졌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무림인들은 한결같이 그들이 죽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만큼 그들의 무공이 불가사에 했기 때문이었다. 다만 당시 또 하나의 무서운 소문이 나돌아 세인들을 경악해 했을 뿐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어딘가에 마궁을 세웠으며 그곳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비장하고 저주받은 인간들의 이상향을 건설했다는 것이었다. 훗날 세인들은 그곳을 암흑마전이라 칭했다. 어쨌든 심마직업은 그렇게 끝이 났다. 마교의 악마직업으로 인해 정도무림인 백만이 피보라 속에 사라졌 다면 심마의 겁은 정도사도를 가리지 않고 무처별 살륙이 자행되었다는 점이 달랐다. 잠든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노강우이는 눈을 지그시 감았다. 야망과 애혹 원앙과 명예욕으로 점철되었던 젊은 날의 기억이 주 마등처럼 뇌리를 스쳐갔던 것이다. 아! 모든 것이 허망하구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런 것이던가. 이제와 생각하니 모든 것이 마 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을. 노인은 다시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강호혈사록 제39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무림계사 이래 악마직업 심마직업의 이대환란 외에도 79번의 대속업사가 무령을 형성해 왔으니 강호사는 온통 핏빛으로 얼룩졌더라. 그러나 작금에 이르러서도 혈겁이 그치지 않음은 통탄할 일이로다. 당금의 흑백양도는 최흥성기에 이른 듯하다. 무학의 발달은 최고조에 달하였으며 살인을 위한 실전무공이 그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오늘날 정도의 무학은 정심함과 심신수 양극기를 그 목적으로 하여 대성의 다라기까지 무수한 세월의 고련을 요구하나 사도의 무학은 빠름과 편벽괴이함으로써 승부를 걸고 있다. 그 결과 점차 사도의 무학이 승하게 되어 도처에서 도가 격화되고 마가 일어서는 이변이 속출하니. 강호혈사록 39장은 무림의 앞날에 대한 염려로 시작되고 있었다. 사서는 사실만을 기록한 것이나 거기에는 사관의 주관적인 견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강호혈사록 39장에 이러한 염려가 드러나 있다는 것은 결국 구양중백에 무림관이 개입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즉 활사관인 구양중백은 살아있는 사서 이면서 고금제일연자이기도 한 셈이었다. 강호혈사록은 39장이 마지막이었으며 그 부분의 길이는 전체 길이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길었다. 그 이유는 39장이 바로 그의 시대였기에 작금 무림의 상황과 현성 구분 그리고 나름대로의 예견을 기록했기 때문이었다. 활사관인은 그 후 실종되었다. 그가 죽었는지 아니면 풍진 속으로 사라졌는지 그의 종적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남긴 강호혈사록이 영원불멸의 무림사록이며 그것을 남긴 그가 고금제일의 현자임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39장의 어느 한 부분을 주목해보면 백도무림 최대의 비사를 알 수 있게 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마도 10세 농림 8절 흉천 12교 등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신장되어가는 흑도의 세력을 감당하기에는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백도 28정문의 힘은 너무나 미약했다. 그러나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게 되었다. 극기야 소림의 300년 내 최고의 성승이라는 대활성승 법천 신승의 주창으로 28정문은 대동단결하여 대활연 10천무맹을 결성했다. 그 목적은 침체일로를 걷고 있던 백도의 활력을 불어넣어 흑도의 준동을 막기 위함이었다. 28정문의 비전지학이 한 곳으로 모이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백도기인들이 참여하게 되었으니 100명의 기재를 각처해서 선발하여 정형으로 수련시키게 되었다. 이들이야말로 백도의 미래를 걸머질 똥냥이었던 것이다. 백도 28숙과 십전천사는 소년기재들을 훈련시키기에 피와 땀을 쏟았으니 마침내 20년의 각국 끝에 100명의 십전무랑이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치열한 경악 끝에 수자는 옥수서생 천무 옥으로 결정되었다. 그는 십전무맹의 젊은 맹주로 대망의 탕마멸사의 장도에 올랐다. 이후 그는 뛰어난 무공과 병법을 발휘하여 흑도사마인들에게 공포의 십전옥수껍이란 무명을 날려 백도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그러나 그는 명문 출신이 아님으로써 무리민들의 질시와 시기를 끊임없이 받게 되었다. 십전무랑은 대부분 명문가의 자제들이기 때문이었다. 활사관인 구양중백은 목에 칼이 떨어져도 진실만을 밝히는 인물이었으므로 그의 기록은 조금 더 꾸밈이 없었다. 결국 백도 최대의 비극이 발생했다. 그것은 천무역이 십전무맹주가 된 지 10년 만에 일어났다. 그는 마도십세 중 마화궁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모함을 받게 되었다. 결국 그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추 악학이 그지없는 함정에 빠지게 되었으니 주모자는 알 길이 없으나 천무역은 흑도와 내통했다는 무명을 쓴 채 십전무랑의 연수합격을 받기에 이르렀다. 그는 비록 경세전륜한 무공으로 당당히 대항하였으나 종국에는 독의 암산을 입은 아내 화중지화를 안고 십전무맹의 후면에 위치한 절혼의 아래로 스스로 뛰어내렸으니. 5호. 통제라. 백도인들의 시기심으로 인해 무림 최대의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이 사실을 접한 강호인들은 많고 기재의 죽음을 눈물로 안타까워하였습니다. 백도인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니여 쩌면 영원히 감추어두고 싶은 치욕적 혈사였다. 이제 이 이야기는 강호혈사록의 기록이 끊어진 지 정확히 10년 후부터 이어지게 된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던 어느 곳으로부터 말이다. 무림백서 한권 제1장 운명일 그날. 번쩍. 우르르르. 콰앙. 뇌성포구. 천지를 양단할 듯한 뇌성이 울린다. 먹장구름으로 뒤덮인 하늘은 온통 치르기였고 그 사이로 섬광이 갈기갈기 암천을 가르며 대지를 때린다. 쏴아아. 뇌성과 함께 하늘 한 귀퉁이의 구멍이라 도 뚫린 듯 쏟아져 내리는 포구는 좀처럼 그칠 줄을 몰랐다. 문득 뇌성과 포구를 뚫고 들려오는 한가닥 처참한 소리가 있었다. 으아아. 항과 증오가 서린 듯한 절규였다. 원항과 저주의 찬듣는 이로 하여금 소름이 오싹 끼치게 하는 절규가 사위를 뒤흔들었다. 그러나 뇌성병력과 포구는 금세 절규를 삼켜버렸다. 천장단의 끝이었다.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한 인형이 비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옆구리의 여인을 끌어안은 채 손에는 부러진 장검을 움켜쥐고 암천을 향해 원한 맺힌 장소를 울부짖고 있었다. 번쩍. 뇌전이 포구를 가르는 순간 인형의 모습이 드러났다. 34호 세가량 되었을까. 훤칠한 체격의 청년의 모습이 잠깐 드러났다 사라졌다. 그는 일신의 남해를 입었으며 영준하기 그지없는 용무였다. 검미는 관자놀이까지 길게 뻗어 손을 대면 베일 듯 했으며 화광이 이글거리는 듯한 눈은 천하를 꿰뚫어 볼 듯 했다.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진 입술은 그의 굳센 의지를 말하는 듯하다. 그가 입고 있는 남해는 본래의 색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피로 물들어 있었다. 또한 그의 어깨 등 옆구리 배할 것 없이 무려 20여 가지의 병장기가 빽빽이 꽂혀 있었다. 어떤 것은 복부를 관통해 등 뒤까지 튀어나와 있었고 어떤 것은 어깨에 박혀 부러져 있었다. 온몸에 병기가 박혀 있는 그의 몰골은 찬담하기 그지없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청년의 복부 밖으로 삐져나와 있는 내장이었다. 내장은 절반 이상 삐져나와 아래로 늘어져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도 살아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다. 지금 그는 눈을 부릅뜬 채 격련하고 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한 듯 그는 하늘을 우러러 절규하고 있었다. 으아하아 청년은 부러진 장검을 암천을 향해 겨눈 채 저주에 찬 장소를 울프지졌다. 청년의 상처에서는 쉴 새 없이 검은 피가 흘러내렸다. 그의 전신은 물론 바닥까지 온통 검게 물들어있었다. 으하타다타 왜 무엇 때문에 날쭉이느냐 천하여 무림이여 널 위해 청춘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것이었더냐 으아하아 청년의 입에서 터져 나온 분노에 찬 절규는 폭우가 쏟아지는 온산천을 뒤흔들었다. 번쩍 우르르르 쿵 울의 소리가 산역을 뒤흔든다. 그 속에서 유령처럼 나타나는 인형들이 있었다. 하나 둘 셋 사십 오십 근 백에 가까운 인형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성광이 번쩍일 때마다 그들의 표정이 섬뜩하게 드러나곤 했다. 그들의 눈에서 살기가 이글거렸다. 간혹 경악과 두려움이 엿보이긴 했으나 한결같이 필살의 신념을 드러내고 있었다. 크하타타 모두 오너라 너희들이 원한다면 내 파천에 춤을 추어주마 청년은 눈을 부릅 뜨며 광소를 터뜨렸다. 그런데 그때 옆구리에서 신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으 음 화 화매 신음을 흘린 여인은 임부였다. 만삭에 가까운 듯 배가 불러보이는 흑산미부였다. 청년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사신처럼 단해를 향해 좁혀드는 인형들을 바라보며 괴소를 터뜨렸다. 크흐흐흐흐 화매 저들을 봐라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였으며 수하였고 동료였던 저들이 오늘은 날 죽이기 위해 살기 등등한 채 다가오고 있다. 화매 똑똑히 보아라 저들이 누구였던가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말이다. 크하하하하 청년의 광기에 찬 웃음소리에는 비감이 어려 있었다. 그러나 그의 외침을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임부는 말이 없었다. 그저 그에게 부축된 채 축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크흐흐흐흐흐 단지 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아니 명문혈족이 아니란 이유 때문에 또 이타 화매 사파 출신의 너와 맺어졌다는 이유로 인해 날 배반자로 몰아 저들은 나의 몸에 검을 쑤셔 박았다. 그는 미친 듯이 우더대다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인형들을 노려보았다. 맹세한다. 나 천모 맹세코 더러운 하늘을 깨뜨려 버리고야 말겠다. 그는 주먹을 으스러져라 움켜쥐었다. 그리고는 다가오는 인형들을 부릅뜬 눈으로 노려보았다. 세인들은 그를 일러 이렇게 말한다. 이 땅에선 가장 강하며 가장 완벽한 인간 백도가 키워낸 일백정형 가운데서도 발군의 기량으로 정상을 차지한 이 시대의 위대한 승부사이자 최고의 무예가라고 말이다. 십전 옥수겁 천모 그가 이렇게 처절한 모습이 되어 외로운 늑대처럼 울부짖고 있는 것이다. 무림이여 널 위해 천하여 널 위해 나 무옥은 청춘을 다 바쳤다. 탕마 멸사하기를 삼녀녀 삶과 죽음을 초계처럼 버린 내게 내리는 대가가 겨우 이것이었더냐 번쩍 쏴아아 폭우는 천지를 함몰시킬 듯이 쏟아지고 뇌성은 산천초목을 뒤흔들었다. 번쩍이는 뇌전 속에서 백도 최고의 영웅과 99인의 승부사는 마침내 파천무를 추기 시작했다. 번쩍 크아아아 내성병력이 치는 순간 저조와 한의라는 채천모옥은 그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여인을 안고 신형을 날렸다. 그의 육신은 허공에서 혈우가 되어 흩어졌고 그의 비명은 삼나만상을 쏟으라치게 놀라게 했다. 낙화 쏟아지는 폭우 속으로 붉은 꽃잎이 흩날렸다. 몸서리쳐지는 침묵이 인형들을 목석처럼 굳게 했다. 그들이 내려다보는 바닥에는 갈기갈기 찢겨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육십육인의 시신이 나뒹굴고 있었다. 그들은 생의 미련을 떨구지 못하는 듯 채 눈을 감지 못했다. 나머지 삼십사 미는 살아남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동료 육십육인의 죽음을 보아야 했다. 명예 야망 권세 이기 자존 그리고 질투 그것이 빚어낸 고금 최대의 백도의 비극은 이렇게 그 막을 내렸다. 삼십사 미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핏물로 젖어버린 그들의 얼굴에는 서서히 부끄러움이 치밀어 오르고 있었다. 그들은 다시 한번 천무욱의 강함의 모골이 송현의 짐을 금치 못하며 지난 날을 회상했다. 백도의 총하로 자부하던 그들이었다. 지난 20년간 똑같이 곰줄인 채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며 지옥의 수련을 쌓았던 그들이었다. 하루에도 수백 번이나 자살하고픈 유혹을 혀를 깨물어가며 참아온 그들이었다. 서로의 손을 움켜잡고 용기를 북돋으며 혹독한 훈련을 참아내었고 그 과정을 거쳐서야 오늘날 백도의 영화를 일으켜낸 그들이었다. 그런데 결말은 어떠한가 아무것도 남은 것은 없었다. 오직 허탈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형제와도 같았던 후에는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들에게는 배방과 음모의 대가인 허탈감과 부끄러움만 남았다. 쏴아아 억수같이 내리는 폭우 속에서 33위는 말없이 돌아섰다. 저벅저벅 무거운 발자국 소리를 남기며 그들은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둠 속으로 사라졌다.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무서운 추억을 떨쳐버린 채 그들은 사라져갔다. 쏴아 여전히 폭우는 계속되고 있었다. 내전이 내리치자 하늘과 맞닿은 단을 위에 널려있는 수십 구의 시, 신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오오 이럴수가 한 달 늦었소 벌써 일은 벌어지고 말았소 아미타불 단에 위에 십인의 인형이 유성처럼 날아내렸다. 그들은 단에 위에 벌어져있는 끔찍한 정병에 전율했다. 승도 속계 여인 등 다양한 신분이었다. 한결같은 점이 있다면 그들의 기도가 범상치 않다는 것이었다. 눈빛은 안으로 깊숙이 갈물이 되어 있어 내 공 수위가 화경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위인들이었다. 십인의 기인들은 넋을 잃은 채 단에 아래를 내려보았다. 단에의 아래에는 칠흑같은 암공만이 펼쳐져 있었다. 거기에 그 무엇이 있을 덕이 없었다. 오직 그들의 귀에 들리는 것이라고는 매성소리뿐이었다. 쿡쿡쿵 아 마침내 비극은 벌어졌소. 항차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이오. 허어 무림의 장래가 보이는 듯하오. 아미타불 혈껍이 다시 중원산하를 물들일 것이오. 단에 위에서 한숨 짓고 있는 십인은 누구인가. 세인들은 그들을 십전천사라 부른다. 십전구맹 대활련의 창시자이자 백도의 십팔성들조차 그들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하는 백도의 대기인들이었다. 갑시다. 시체나마 찾아야 하오. 그것이 그 아이의 넋시나마 위로하는 일일 것이오. 아니. 반드시 찾아내야 하오. 번쩍. 뇌전이 천지를 가르는 순간 십인의 모습이 사라졌다. 쏘아아아. 경류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노도질탕의 경류는 집채만한 바 윗덩어리를 산산조각낼 듯 엄청난 기세로 계곡을 흘러내려가고 있었다. 암흑 속에서 십인의 인형이 횃불같은 눈으로 경류를 살피고 있었다. 번쩍. 새파란 뇌전이 경류를 밝혔을 때였다. 오. 저기. 누군가 창노한 음성으로 외쳤다. 그 음성에는 반가움과 격동이 한껏 번에 담겨져 있는 듯했다. 휙. 열 가닥 인형이 전광석화처럼 경류 위를 가로질러 갔다. 그들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천모옥의 시신이라도 찾아야 그의 피 맺힌 한을 위로해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파아앗. 그들이 수면을 스친 순간 검은 물체가 물속에서 건져졌다. 그로 인해 새로운 무림의 역사가 태동되고야 말았으니. 이럴 수가. 아. 아이가 살아있소. 시빈의 눈이 경악으로 부릅떠졌다. 그들이 건져낸 것은 흑의 미부였다. 그녀는 이미 숨이 끊긴 지 오래인 천모옥의 아내였다. 죽은 여인의 앞가슴이 열려있었다. 그녀의 가슴팍을 내려다보는 열 명의 기인들은 호흡조차 멎은 채 격동으로 몸을 부르르 떨어야만 했다. 여인의 옷깃을 필사적으로 끌어잡은 채 피로 얼룩져 있는 여인의 적가슴을 죽어라 빨아대고 있는 갓난아이가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고사리 손은 여인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는 듯 옷깃을 부여잡고 있었고 작은 입술은 여인의 가슴을 세차게 빨고 있었다. 기인들의 가슴은 벅찬 감동으로 무너져 내리는 듯 했다. 오오. 하늘이여. 이 아이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셨나이까. 번쩍. 뇌화가 수백 하닥으로 찢어져 대지를 때리는 순간에도 기인들은 갓 태어난 아이의 질긴 생명력 앞에서 장엄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털썩. 무림의 하늘 아래 가장 숭고한 신분을 지녔다는 열 명의 노기인들은 마침내 차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쳤다. 이것은 아직도 천에 가 살아있음이오. 하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소. 천이. 어찌 알았으랴. 장차 그 이름이 천하를 위진시키게 될 줄이야. 시빈의 표정은 엄숙했다. 그들의 떨리는 손에 의해 아이는 받쳐 올려졌다. 번쩍. 한가닥 내전이 불가사의학에도 천중을 가르며 아이의 정수리로 떨어졌다. 시빈의 기인들은 모두 그 광경을 보았다. 그 순간 그들의 가슴은 터질듯이 뛰었다. 내전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의 이마 한가운데 상은 이 뚜렷이 보였다. 그것은 기이하게도 뇌전의 형상이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만들래야 만들 수 없는 것이었다. 어쩌면 그 상은은 경류 속에서 입은 상처일지도 몰랐다. 아니면 하늘의 묵시 일런지도. 기인들은 그 상처를 보는 순간 이구동성으로 부르짖었다. 뇌. 천. 뇌. 운명이란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기인들이 동시에 부르짖은 말이야말로 운명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무림백서 한권 제2장 냉막한 소년. 대천산. 하늘에 맞닿을 듯이 솟아있는 백색의 거봉. 만년설이 쌓이고 쌓여 빙봉을 형성하고 있는 대천산은 끝없는 연봉을 이루고 있다. 휘이이이이이. 칼날처럼 예리한 한풍은 빙봉을 스치며 구말리장천을 관통한다. 이런 곳에서는 인간은커녕 짐승도 발붙일 곳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만일 있다면 전설상에나 등장하는 설인족이 살법할 뿐이다. 대천산 깊은 곳에는 하나의 빙동이 있다. 그곳은 온통 투명한 얼음만으로 이루어진 동부였다. 동굴의 천장에는 수만 년을 두고 형성된 빙주가 고드름처럼 주렁주렁 걸려 있으며 벽은 금강석보다 매끄럽고 단단한 빙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어슴풀의 한 빛이 빙물을 뚫고 흐르고 있었다. 그곳은 시간은 물론 인간의 오욕칠정이 정지된 느낌을 주었다. 똑 똑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어디선가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다. 생명을 지닌 그 어느 것도 살지 못할 것 같은 빙동에서 인기척이 들려온 것이다. 빙동의 안쪽 놀랍게도 한 소년이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었다. 소년은 이제 십이삼 세가량밖에 안 되어 보였다. 치렁치렁한 흙발을 아무렇게나 등 뒤로 흘러내리고 있었스. 나 소년의 오관은 정연에 타. 그는 미소년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백짓장처럼 창백한 안색이 빙동이 얼음보다 더 찬 느낌을 주었다. 나이답지 않게 성숙한 느낌을 주는 분위기 얼음처럼 투명해 보이는 눈동자 짙은 눈썹 한 일자로 굳게 다문 입술에서는 강철보다 더 강인한 의지를 느끼게 했다. 지금 소년은 기이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는 맞은편 빙벽을 향해 끊임없이 같은 동작만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뭉툭한 쇠 뭉치였는데 길이가 일장여의 달에 마치 봉처럼 보였다. 무조차도 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투박한 철봉을 소년은 한 손으로 든 채 빙벽을 향해 끊임없이 그어대고 있었다. 쓱 쓱 물론 단단한 빙벽에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다. 소년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소년은 흑예를 입고 있었는데 창백한 피부와 대조를 이루어 강렬한 인상을 풍겼다. 빙벽에 아무런 흠집도 나지 않고 있음에도 소년은 무표정한 얼굴로 계속해서 허공의 일자만 긋고 있었다. 검과 공기의 마찰로 빚어지는 규칙적인 음향만 빙동해 미세한 울림을 전달할 뿐이었다. 이때였다. 스스 빙무가 흐트러지며 소년의 등 뒤에 두 명의 인형이 나타났다. 한 명의 백발 장미노인과 중년인이었다. 장미노인은 일견하기에도 백세가 훨씬 넘어 보였으며 도복을 입었으며 눈빛이 투명했다. 중년인의 모습은 더욱 기이했다. 그는 눈이 없었다. 아니 눈이 있기는 이때 오직 검은 동공만이 있었다. 장미노인이 입을 열었다. 어형 저 아이의 동작은 안정되었소이다. 망근거검을 한 손으로 들 뿐 아니라 획도 일정하여 조금의 떨림도 없소이다. 중년인은 흡사 눈으로 본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구려. 하지만 심검의 단계에 이르려면 아직 멀었소이다. 더 두고 보아야겠소. 심검이라면 이 기어검수를 능가하는 전설상의 검의 경직가 아닌가. 이때 무표정하던 소년의 얄팍한 입술과 애 한가닥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스스 섬뜩한 음향이 철봉 끝에서 일어났다. 두 기인의 안색이 변했다. 특히 중년인의 놀라움은 상당했다. 분명 철봉과 빙벽 사이에는 석차 정도의 공간이 있었다. 한 대에 그 공간을 격하고 빙벽에 뚜렷한 획이 새겨진 것이 아닌가. 오오. 음. 두 기인은 신음을 터뜨렸다. 중년인은 빙벽에서 들린 소리만으로 도 소년이 이미 심검의 경지에 접근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었다. 일개 소년이 이루어내기에는 가히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다. 불과 13세에 불과한 저 아이가 벌써 심검의 단계에 접근하다니. 중년인은 내심 중얼거리고 있었다. 한때 검에 미쳤었고 평생을 검에 바쳐 중원검왕이란 명성을 얻은 나. 어우양조차 70이 넘어서야 저 정도에 이르렀고. 중원검왕 어우양. 무리민이라면 그 이름은 방금 황제의 이름보다 높다. 그는 저 유명한 십전천사 중에 일원인 것이다. 장민호인과 함께 소년의 수련 과정을 살피러 빙동으로 들어온 중년인 그가 바로 중원검왕 어우양이었던 것이다. 어우양은 놀라움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채 냉랭하게 말했다. 천에 이제부터 너는 저 원 속에 일만자를 새겨 넣어야 한다. 치지. 그가 가볍게 일수를 뻗자 빙벽에 원 하나가 새겨졌다. 원의 크기는 불과 한차 범위였다. 그런데 그 속에 만개의 글자를 새겨 넣으라니. 소년은 가볍게 눈살을 찌푸렸다. 실상 그가 이 정도의 경지에 이른 것만 해도 피를 말리고 뼈를 깎는 수련을 거친 것이었다. 그런데 한마디의 칭찬도 없이 곧바로 다음 단계에 돌입하라니. 그러나 소년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다. 다만 얄핏한 입술가의 냉소가 어렸을 뿐이었다. 흥 자신이 없으면 포기해도 좋다. 어우양의 말에 소년은 차갑게 말했다. 누가 당신더러 그런 걱정하라고 그랬소. 일개 나이 어린 소년의 말투치고는 거칠고 무례했다. 이들의 대화는 도저히 스승과 제자 사이로 여겨지지 않았다. 후후 좋다. 기간은 1년이다. 그 말이 끝이었다. 갑시다. 두 기인은 다시 빅무속으로 사라졌다. 남은 것은 오직 정적뿐이었다. 미소년은 못박힌 듯 앉아있었다. 어느 순간 그는 철봉을 움직이기 시작했다. 스승 스승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다. 일견하기에 그다지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다. 그러나 누가 알겠는가. 만큼 무게의 철봉은 일반 사람이라면 들 수조차 없다는 것을. 게다가 추후의 떨림도 없이 허공을 격하고 빙벽의 글자를 새겨넣는 일은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지난한 일인 것이다. 소년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글송글 도단하기 시작했다. 이 소년 그의 이름은 뇌천의 다. 저주받은 운명의 존재 병력의 뜻으로 세상에 떨어진 비극의 이단아인 것이다. 1년 후 동굴 안에는 장미노인과 중원검왕 어어양 이 긴장한 표정으로 빙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뇌천의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빙벽을 향해 철봉을 뻗고 있었다. 우웅 빙벽을 향해 뻗어진 철봉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봉끝에서 가 느다란 선이 뻗어나가는 것 같았다. 고막을 울리는 파공성과 빙무가 회오리쳤을 뿐 그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철봉을 뻗고 있을 뿐이었다. 팟팟팟팟 빙벽에서 얼음가루가 휘날렸다. 이윽고 자욱하던 얼음가루가 떨어진 후 놀랍게도 빙벽에는 깨알같은 글자가 원속에 가득 새겨진 것이 아닌가. 출동이다. 천의 묵묵히 서있던 어우양의 입에서 떨어진 것은 무정한 음성이다. 뇌천의의 짙은 눈썹이 처음으로 움직였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빙동에 좌정하고 있었다. 출동이라면 더 이상 빙동에 머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가. 어린 나이의 죽음과도 같은 적막과 싸우며 오직 빙벽을 향해만 그네 철봉을 휘둘러야만 했던 그에게 이 이상 반가운 말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옷자락을 툭툭 털며 일어서들 뿐이다. 그의 차가운 얼굴에는 조금도 기뻐하는 기색이 없었다. 휘잉 세찬 눈보라가 휘날리는 산봉 위 뇌천에는 무심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장민호인과 어우양이 나란히 서 있었다. 장민호인이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로써 너는 논압의 권천열화신공과 관음성리의 관음병나신공을 십성까지 익혔다. 그 두 가지 신공은 양공과 음공의 쌍벽을 이루는 것이다. 이제 너는 두 가지 상반된 기공을 합격기공으로 융화시켜야 한다. 그것만 성공하면 너는 무림사상 최강의 내력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때 어우양이 검은 동공을 깜빡이며 말했다. 너는 나 어우양의 신껌류와 벽 파껌법을 모두 익혔다. 남은 것은 얼마나 숙련시키냐에 달려있을 뿐이다. 뇌천에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묵묵히 서 있을 뿐이었다. 어우양은 그가 듣거나 말거나 계속 말했다. 너는 거망도신의 모든 것을 익혀야 한다. 곧 도신냉면혈제가 널 데려갈 것이다. 너는 우리 십인의 무학 중에 고작 삼인의 무학을 기초 정도 터득했을 뿐이다. 그러니 자만은 금물이다. 알겠느냐. 뇌천이는 냉랭하게 말했다. 누가 자만한단 말이오. 설사 당신들의 무학을 모두 익힌다. 해도 나는 자만하지 않을 것이오. 그것은 곧 당신들이 천하무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테니 말이오. 실로 오만하기 그지없는 말이었다. 마침 내 어우양도 참을 수 없다는 듯 버럭 외쳤다. 건방진놈. 뇌천이는 잘라 말했다. 당신들이 날 이렇게 키웠잔소. 어우양은 흠칫했다. 뇌천이의 말은 추호도 틀리지 않았다. 그는 할 말을 잃고 검은 동공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어디로든 보내주시오. 뇌천이는 차가운 시선을 장미노인에게 향한 채 말했다. 장미노인 이 껄껄 웃었다. 허허허. 천에 그는 이미 와있네. 뇌천이는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과연 장미노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등골을 찌르는 듯한 살기가 엄습해왔다. 빙글. 그는 몸을 돌렸다. 과연 눈앞에 한 명의 홍이인이 서이 뒀다. 그는 마치 혈축을 연상케 할 정도로 빗정마른 노인이었다. 노인의 얼굴은 세목골이었는데 수중에는 얇기가 종이장 같은 면도를 들고 있었다. 그의 몸은 그 자체가 한 자루에 칼을 연상케 할 정도로 으스스한 느낌을 주었다. 내 놈이 천이란 놈이냐. 냉면혈제의 음성은 그의 인상보다 더 비정했다. 감정이라곤 전혀 없는 듯했다. 그렇소. 따라와라. 뇌천이는 두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그들이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가자 어우양은 장미노인을 향해 중얼거렸다. 예정은 2년이오. 그러나 놈은 분명 초과달성할 것이오. 장미천도. 장미천도는 관음성리와 함께 십대기인 중에서 내공이 가장 심화하다고 알려져 있었다. 장미천도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호를 외웠다. 무량수불. 무서운 집념이오. 게다가 저 아이는 초인적인 자질을 지녔소. 후후 당연해 그 아이와 꼭 담지 않았소. 어쩌면 그 아이보다 더 뛰어난 인물이 될지도 모르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우리는 저 아이를 비정하게 키웠소. 그 결과가 심히 우려되는구려. 어우양은 흠칫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그것은 저 아이의 무공을 속성시키기 위한 고육책이 아니었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소. 그러나 만일 저 아이가 사도로 흐른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오. 설사 우리 모두가 나선다 해도 막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어우양은 어두운 표정으로 찌뿌둥한 하늘을 올려보았다. 모든 것이 하늘의 뜻에 달려있소. 어차피 저 아이는 장차 정사에 걸친 살성의 운명을 걸어야 할 테니. 무량 수불. 어째서 이대에 걸쳐 그 일을 행해야 하는지. 저 아이가 제 부친의 일을 앓게 된다면 그 결과는 장미천도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어우양의 음성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어차피 예견된 일이지 않소. 저 아이는 이마제마의 역을 해내야 하오. 강호의 대살성이 출현함으로써 사분호열된 백도물임의 경종이 울릴 것이오. 그 방법만이 정도물임을 혼미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것이오. 허허. 불행한 일이오 불행한 일. 저 아이는 결국 희생양에 불과하지 않소. 장차 저 아이가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우리 늙은이들은 물론 천하물임이 얼굴을 들지 못하게 될 것이오. 저 아이의 성격상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을 것이오. 정의든 사든 모두 저 아이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대하는 것은 어우양은 말끝을 흐렸다. 두 노기인의 눈빛이 부딪혔다. 그들의 내심은 하나로 통한 듯 했다.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은 중얼거렸다. 대천신문과 구룡성공의 개공을 바랄 뿐이오. 무슨 뜻인가? 구룡성공이라면 바로 구룡신화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대천신문은 또 무엇이란 말인가? 휘류유륭 눈보라가 두 노기인의 몸을 휘감았다. 눈보라가 쓸고 지나갔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봄이 왔다. 대륙의 지붕이라는 천산에도 어김없이 봄은 찾아들었다. 비록 중원이 여름에 접어들었지는 듯한 무더위에 잠길 무렵 아주 잠깐 찾아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봄은 봄인 것이다. 분지 하늘을 뚫을 듯이 솟아오른 천봉의 정상 부분에 기이하게도 분지가 형성되어 있다. 분지에는 새파란 풀이 돋아나 있었다. 사방이 빙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운데 분지 형상의 바닥만이 온 화한 기운이 흐르고 있었다. 그것은 빙벽에 반사된 태양광이 따스한 기류를 만들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곳 분지는 사시사철 온화한 기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분지에는 온갖 희귀한 기양영초가 자생하고 있었다. 졸졸졸 분지에는 맑은 내가 흘렀다. 그것은 빙벽의 얼음과 만년설이 녹아 흐른 물이 분지를 휘돌아 흐르기 때문이다. 내는 한 지점에 이르러 폭포수가 되어 떨어졌다. 폭포 아래 공지가 있고 그곳에 십여 채의 모옥이 그림처럼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가히 신선들의 거처인 양아늑한 분위기였다. 쏴아아 일직선으로 쏟아져 내리는 폭포수는 적지 않은 소리를 울린다. 폭포수의 물은 바닥이 비칠 정도로 맑았으며 뼈가 시릴 만큼 차가웠다. 짧은 흑색의 반바지만 걸친 15,6세 정도 되어 보이는 소년이 폭포수를 바라보며 무뚝 서있다. 자욱한 포말이 휘날려 소년의 벌거벗은 상반신을 적시고 있었다. 자세히 보면 소년의 피부 위에는 한 겹의 얇은 얼음이 뒤덮여 잇었다. 소년의 손에는 한 자루의 목도가 쥐어져 있었다. 그는 목도를 수평으로 뻗고 있었는데 그 자세는 능히 폭포수를 가르듯 무거워 보였다. 스스스 움직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척 길이의 목도 끝에서는 대기를 양단할 듯한 도기가 뻗어나오고 있었다. 타 한순간 폭포수의 괭은 마저 숨을 중이었다. 분명 소년은 그 자리에 서있었다. 그런데 정자로 안반을 밟고 있는 그의 정수리 부분에서 환영이 솟구쳐 올라 폭포수의 중간 지점까지 날아올랐다. 파츠치치츠 일순 선광이 폭포수를 베었다고 느낀 순간 폭포수가 비단폭 갈라지듯 양단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주 잠깐 동안에 일어난 일이었다. 아니 마치 환상처럼 일어났다.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원상태로 돌아오고 말았다. 으음 소년은 비틀거렸다. 내처내었다. 그의 냉막한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해냈다. 1년 만에 척천일도를 완성했다. 후후훗 결국 나는 해낸 것이다. 척천일도 그것은 당대 최고의 검도상절로 불리는 검왕도신 중도 신냉면혈제 북궁규의 천하제일 도법을 말하는 것이다. 내천인은 2년여에 걸쳐야 할 수련 과정을 불과 1년 만에 해낸 것이었다. 스스 감사합니다.